아 아 아 알만해 꺼져줄래? 어? 그것만 빼고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럼 말 시키지 말아줄래? 그것도 빼고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방구야 아 너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네 최애 반찬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거거든 굳이 왜? 내 식습관에 뭔 상관? 오케이 네 말만 들어야지 야야 돈까스 짜잔 이걸 다 먹으라고 쌈이냐 쌈이냐 답이 안 나오네 많이 먹어야 키 크지 응? 워워워워워워 머리카락까진 먹진 말고 머리카락까진 먹진 말고 너 몰래 어디 넣어놓기만 해 키만 주면 뭐해 응? 바이크가 노래집 앞에 있는데 어? 어? 어떻게 해? 아니 주경아 잘했어 어떡해 미안해 감사합니다 재밌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